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가 지금 아까 싸움 해가지고 우리 쟤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여기가 여기로 왔어요. 이거 어디야? 이거 어디야? 이거 뭐, 나도 할 일 안 했어. 흔들어서 여기 오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인사해 조연아야. 야, 너무 재밌다 여기. 다시 오고 싶다. 그치? 아, 연희가 있었어야 했는데. 아, 까비야. 아, 인정. 너네 재밌냐? 롯바가 사진 찍을래? 이게 여기 좀. 아니, 하얀색. 아, 잘 맞았어. 나, 내 영상 가지고 있어요. 야, 오늘 완전 예쁘다. 예. 오, 얘 예쁜데? 귀엽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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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지러워. 뿔미나. 아이, 나. 아, 노려. 산, 산이 아예. 평지로 가고 있는데? 비유. 내가 좀 구우러 났어. 지금 어디서 찾는 거야? 지금 어디서 찾는 거야? 지금 어디서 찾는 거야? 거기 말해도 어지럽다 진짜 자꾸 못 찾아도 잘 찾아봐 잘 찾아봐 진짜 없다고? 안 갖고 왔나 보다 네가 없다고? 안 갖고 왔나 보다 야야 미동이 없어 안녕 야 안녕 연이세요? 치윤이 이렇게 보내자 아 근데 보내면 안 돼 놀려 이번엔 완전 펑지야 완전 좋아 미역이다 보니 아니 왜 힘들어 뭐야 뭐야 뭐해 야 어디서 남았어 거기? 와 야 개집 없어 누끼나 봐 연이 안녕 안녕 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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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S를 청하는 거지 좋겠다 여기 빨리 힘들다 그래 아니 안 힘든데 아니 안 힘든데 바이 지금은 힘들어 죽겠어요 아직 죽지 직장 아 힘들어 우리 애기 빨리 SSS 진짜 언제 도착해? 도착 안 해 얘들아 깜짝아 야 근데 날씨는 이쁘다 지금 어디에요? 여기는 외계인들이 충동안주 여기는 여기는 학교에 딱 설명이 구출되지 못한 학교 지금 두 명은 혜연이 오는 소리는 학교에 있어 나야 내 설정을 무너뜨리지마 지금 사진려고 몰이 탈승 직전 상승 지금 학생들이 많아 지금 사실 외계인은 선생님들을 비유한 거 엄마 물가해 외계인 친구 야 외계인들 어딨어 걔가 죽었어 어 우리도 이제 그랬으면 그렇게 돼? 아니 우리가 죽였거든 헉 그런 반전이 있다니 얘 뭐하는 거야 어떻게 죽였냐면 말이지 독서실에 있던 빡친 학생들이 나와서 책으로 뒤쳐주겠어 야 스토리가 되게 진정한데 이거 사위 외계인 충동을 막았다 자꾸 외계인이야 걔? 왜 외계인이야? 아니 너 나? 내가 왜 외계인이야? 나보고 외계인이래요 여러분 지연결해서 아깝다 넌 여기들이야? 펄스로에도 같이 있겠네? 아니 난 별일 없어 난 인성에 살아 외계인 나 예쁘게 나와? 어 잘 나와 하나 둘 셋 야 영희도 부셔주라 야 내가 힘들어 줘봐 터트리면 나 영목지제 어 영목지다 이제 절교 가기야 이제 떨어뜨려 야 내가 산지 한 달 반 밖에 안 됐어 어 너 공상이야? 저기 우리가 타고 볼 수가 있어 야 근데 우리 버스는 뭐야? 아야 저기 누구 버스에요? 불쌍하다 자 너네 급한 호수 있는데로 타면 돼 아앗 이렇게를 타서 밥을 먹고 이렇게 있다가 이거 먹었고 야 마스크 잃어버린다 너야 내린다어 내린다고? 싫어 세상은 세상은 안녕 한나 인사해 안녕하세요 비록을 몇 번 찍었어 이제 끝났어 이제 학교 학교 너무 처음이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학교 다 왔으니까 끊었어 안녕해 맛있게 먹어 안녕 안녕